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오경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하길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비브라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용어 정리부터 갈게요 예전부터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말로 통용되던 비브라토는 어느 순간 방송 매체에서도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말로 언급이 되는데요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말은 진동이라는 뜻이고 음악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음악의 범주 안에서 음을 떨어주는 방법을 비브라토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세계적인 보컬 트레이너 분들도 비브라토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브라토가 맞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비브라토라고 부르자고요 비브라토의 느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과 음정 사실 이 두 가지 느낌은 비율만 서로 다를 뿐 서로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호흡에 집중하여 비브라토를 하더라도 음정의 느낌이 남아있고요 음정으로 비브라토를 하더라도 호흡으로 미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호흡으로 하지만 음정의 느낌이 있고요 음정으로 비브라토를 하지만 호흡이 밀어주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써야 적합하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정도 비브라토를 정확히 구사한다고 했을 때 고음으로 갈수록 호흡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강해야 되고 저음으로 갈수록 음정의 느낌으로 살짝 돌아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반대로 가면 굉장히 산티납니다 거친 바람 속에도 되게 산티나죠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비브라토라는 거는 떨어준다 라기보다는 밀어준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비브라토가 음을 떨어주는 것 그리고 노래 안에 있는 기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비브라토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아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브라토 연습은 호흡, 발음, 소리 위치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스킬이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되지 않으면 박자가 무너지거나 분명한 비브라토의 느낌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비브라토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호흡으로 정확한 모음을 정확한 박자에 밀어서 소리가 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가장 정석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왜 감히 정석이냐고 얘기하냐면 노래는 전달이에요 비브라토도 이 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리를 쭉 전달하냐 아니면 나눠서 전달하냐의 차이에요 보통 친구들이 비브라토를 하면서 비브라토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가사를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빠져버렸잖아요 본인이 비브라토를 넣고 싶은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의 모음이 확실하게 밀어져야 비브라토 느낌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노래는 전달이에요 발성을 배우는 이유도 물론 목을 보호하고 목을 오래 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전달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브라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브라토를 씀으로써 본인의 노래가 전달이 더 확실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토대로 특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더 쓴다든지 목소리를 더 민다든지 그런 게 돼야지 비브라토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발성은 발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음이 좋지 않으면 발성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브라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BPM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이 나오지 않으면 노래 적용했을 때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발음이 좋지 않아서 호흡이 밀어준다 하더라도 발음이 세니까 호흡도 같이 세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단 호흡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메트로놈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박자는 4분의 4박자로 맞춰주세요 호흡 연습 방법은 뭐냐면 일정하게 호흡을 불어주는 동안에 들숨이 생기면 안 돼요 후후후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덟 번 한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는 겁니다 150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템 모시고 이렇게 했을 때 복부가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느낌이 일정하게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밀어준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어렸을 때 단소 배워본 적 있으시죠? 머리가 띵할 거예요 그냥 날 수만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200까지만 진행해 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자 다시 150으로 넘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자 요거 연습하실 때 150, 160, 170, 180, 190, 200 이렇게 연습하셔야지 한 번에 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소리 연습 같이 해볼 건데요 소리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음과 위치에요 보통 이거 연습시킬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발음 들어봤을 때 아 발음이에요? 어 발음이에요? 아 발음도 아니고 어 발음도 아니에요 아 발음을 할 거면 아 어 발음을 할 거면 어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약간 오바되는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올바른 비바라토 연습법입니다 요걸 또 150부터 해볼게요 다른 발음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200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아 다른 발음 해 히 호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이거를 150부터 연습하시는데 최대 320 정도는 올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노래 적용했을 때 본인이 자유롭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 기준이 300 정도는 되어야 본인이 노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실제로 가수분들 비브라토 하시는 거 보면 BPM으로 측정해 보잖아요 250까지도 안 내려가고요 보통 300 정도에서 많이 놀아요 그 정도로 BPM 300은 비브라토 연습해서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다 천천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편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비브라토 호흡 연습 소리와 발음 연습 요렇게만 잡아 보았는데요 2편에서 노래 적용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으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